저번 시간에 이어서 표준 킹잼 성경의 잘못된 번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는 없는 하나님이라는 God라는 표현을 넣어서 영국식으로 표현한 그러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odspeed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글 킹잼 성경의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 여기서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는 표현이 Need to beat him Godspeed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표킹에서는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 안으로 그를 영접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킹잼 성경과 표킹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까? 너희의 집 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킹에서는 요한 2서 10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실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갓 스피드라는 표현 역시 저번 시간에 했던 갓 세이브 더 킹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0절의 문맥을 보면 앞절 7절에서부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자들 즉 이단 사이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같은 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혹시나 구원받았다 해도 요한 2서 8장에 따르면 그들이 뭔가 좀 이뤄놓은 것이 있다 해도 다 잃는다는,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문맥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오는 자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에게는 무난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성공하게 해주기를 기원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정신나간 그리스도인이 이단 사이비가 성공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기원을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관용적으로 영어권에서 쓴 Godspeed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액명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성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번역은 하나만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단 사이비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요한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성도들에게 그런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하는 자로 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을 성공하게 해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우서 3장 6절에서는 심지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멀리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무질서하고 그리스도인의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조차도 멀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표킹의 번역자는 저 그리스도의 용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 무난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라 해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이단 사입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난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홍개한 후에 거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자기 멋대로 자신의 사견을 집어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홍개한 다음에 거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자, 적그리소의 영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사람은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무난하지도 말라고 한 것은 성경적인 용내로 봤을 때도 전혀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게 번역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단 종파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얼빠진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원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영어 킹잼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Godspeed라는 단어는 To rejoice, be of good cheer라는 뜻입니다. 즉, 기뻐하다라든가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이서 10절과 11절에 딱 두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Godspeed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Godspeed라는 단어는 성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달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퍽킹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공 또는 행운 이러한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기원하고 축복을 기원하고 행운을 기원하는 것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Godspeed you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공하길 원해 성공을 빌어, 안전을 빌어, 이런 의미입니다. God send you good speed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일이 잘 되게 해주기를 바래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May Godspeed you,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길에 행운이 있게 해주기를 바래해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Godspeed라는 이 단어가 Godspeed가 good speed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God가 good,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God, 하나님이 good, 좋은 것과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썼지만은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good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께 이것을 기원하는 그게 아니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Oh my gosh, Oh my goodness, Oh my God 다 같은 말입니다. Gosh, goodness, God가 같은 말이고 이것은 어머 세상에 이런 감탄사입니다. 여기에 God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와 언어에는 God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킹잼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이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공하게 해주는 것을 기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인사하거나 무난하거나 그 사람에게 성공을 빌거나 행운을 빌거나 축복을 기원하지 말라 안전을 기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마다 인삿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샬롬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인삿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 역시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삿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직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렇게 문장을 쓰면은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성공을 기원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가 뭔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을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굿스피드를 가면은 성공이나 행운을 빌어주는 것이고 또는 감탄사의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굿스피드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그래서 굿스피드 투 유 그러면은 축복해주고 기원을 해주는 것 즉 안녕 정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거나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 굿스피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탄사로 쓰이는 축복과 기원을 표현하는 것 즉 안부를 묻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영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안부를 묻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단어를 고지곳대로 그리스도인이 경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지격을 한답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한글 킹잼 성경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삭제했다고 빠득빠득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굿나잇을 잘자라고 번역한 것이 틀렸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밤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사이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가 성공을 기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성공을 기원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원을 기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참으로 말도 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미혹하는 사람들을 성공하는 것을 기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 킹잼스 성서 표킹의 번역은 참으로 유치하고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초등학생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번역입니다. 하나만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사실 번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 사람은 영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맥을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치하고 말도 되지 않은 번역을 해놓고 한글 킹잼스 성경이 틀렸다고 하나님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는 한글 킹잼스 성경의 번역은 전체적인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국인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갓스피드를 번역한 탁월한 성령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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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